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자 대만 카트 이거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 차 한번 타보겠습니다 근데 좀 옵션을 봤을 때 별론 것 같아요 825에 792 875 860 셰퍼 노광이랑 셰퍼 노광이랑도 비교했을 때 와 차이 존나 많이 나네 소래기 같은데 그냥 이 차 뭐야 인들 이 차 뭐예요 근데 쓸만한데 아 비교했을 때 이 차 하시는 분 이 차 하시는 분 cry 이 차는 무슨 차이예요 님들 머스탱 구라고요 머스탱같이 생기긴 했네 이 차는 무슨 차이예요 님들 머스탱 구라고요 저 한 칸은 없는데 그 차 한 칸은 없지 뭔가 드릴까면 좋아 이렇게 어지랄 인펠르날브라구요 확실해요 이 차 아는 사람 없어? 머스탄같이 생겼네 2차 감속 140대라고요 펼쳐라고 137 136 뭐 감속될까 140 와 감속 좋다 140 132 137 142 감속은 괜찮네 약간 아름이 느낌이 나 15 15 16 15 아니 1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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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